안녕하십니까 이두리쇼 관계쇼 이두리쇼입니다 여러분이 6시에 제 토크쇼를 볼 수 있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운전하시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운전하실 때는 그때는 조금 일찍 출근하시는 분은 졸릴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꼭 졸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시고 옆도 잘 보시고 운전하시는 사고수는 늘 따라다닙니다 내가 운전을 방어를 하더라도 옆에서 치면 어쩔 수 없죠 운전 방어에 조심하시고 늘 출근길에는 사고수 없이 착 출근 잘하셔서 그날 하루하루 일과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끝 CNBC 뉴스 송상곤입니다 아멘